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are held at 10 a.m. and 3.40 p.m. every day except on Mondays. and the guard performance ceremony is reenacted for visitors. Once military officers and servicemen, including the 선정원 and the 파수 군, arrive at 성경원 Gate soon, the 성경원 Gate opening ceremony will begin. 먼저, 조선시대의 시간을 알려주던 관리, 하루는 금루간의 신호에 맞춰 파루를 알리는 나각과 나발을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새벽 4시경에 종을 33번 쳐서 알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성군이 열리고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부은 행사에서는 33번의 종소리를 금루간의 징소리로 대신하고 기간의 서명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종소리를 발표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시경에 종을 맡고 ders후에 자체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만 내는 달리의 경고는 지형의 문제를 알려내게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성문을 열기 위해 선전호관과 근무늬에 선전표신과 부엄을 들고 도성문 앞으로 취위하고 그 뒤를 이어서 호분호와 공사가 도성문의 열쇠가 들어있는 약시안을 들고 위치하겠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선전관과 금군은 숭례문 개문명령의 진위와 신분 확인을 위해 선전표신과 부엄을 확인합니다. 선전표신은 조선시대 표신 중 가장 중요한 표신으로 왕명을 전달할 때 사용하였으며 부엄은 조성에 출입하는 성문제기 등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맞춰보던 질표입니다. 개문명령의 진위와 신분을 확인한 선전관과 금군은 포군이 들고 있는 약시함을 확인합니다. 약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군사는 호군의 명령에 따라 자물쇠를 열고 문을 힘차게 밀어 개문합니다. 행사의 여건상 자물쇠를 여는 퍼포먼스는 생략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after confirm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official and the authenticity of the order to open the gate, the 선전원 and 금군 check the keybox the group is holding. after checking the keybox the military officer unlocks and opens the gate and obedient to the home to stop. the performance will unlock the gate and open the gate. 행사는 5분 30분에 진행되는 항문의식장까지 순내문을 수의하는 하수의식 행사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